4구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1회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구 박사는 4구는 500점치입니다 3구는 26점치고요 4구 300점이라는 게 동네 당구장에서는 좀 어려운 수준일지 몰라도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든지 300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아마 300점이라고 하면 보통 그래도 300점 정도 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을 것 같고 당구 박사 입장에서는 일단 300을 치면서 자세가 후지다 그러면 고수답지 못하죠 300으로 인정해 주기도 좀 어렵죠 300점 정도라면 이론적인 지식과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못 치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300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자세와 이론적인 지식 그리고 실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세 가지를 겸비해야 300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좋은 자세 이론적인 지식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거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이냐 기본기가 필요하죠 기본기 자세도 기본기고 이론도 기본기고 거기에 바탕에서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당구 박사는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당구 박사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무료 앱도 있습니다 유료 앱도 있지만 지금 당구대 테이블이 당구박사 앱을 실행했을 때의 메뉴입니다 이 중에서 맞춤 레슨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당구 기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당구대의 규격, 공, 사이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규칙 있죠 공이 밖으로 튀어나갔을 때 재배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스트로크 할 때의 자세, 큐걸이 잡는 법 그리고 스트로크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브릿지 만드는 법 또 이론적인 것은 당구의 사효소 오늘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그냥 무료에 다운받으셔서 동영상 보면서 시청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당구의 사효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구의 사효소 당구의 사효소가 뭐가 있냐면 두께, 회전, 당점, 속도 이렇게 기본이 되는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따로 그 부분을 라이브를 할 때 일일이 다 설명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은 앱을 통해서 습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는 무료 앱에는 없고요 당구 박사의 유료 앱 당구 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에는 이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트로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이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라는 게 결국은 자세입니다 나중에 쓰리쿠션도 잘 치고 좀 관로 깊게 치기 위해서는 공을 부드럽게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치고 난 후에 진행방향 쪽으로 한 10cm 정도 더 밀어치는 이런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탕 이렇게 때리지 말고 치고 나서도 앞으로 좀 더 밀어치는 이런 연습을 해둬야 나중에 쓰리쿠션을 칠 때도 도움을 많이 받고 멋있는 공, 힘있게 치는 공 이런 것을 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스트로크 연습은 자세라고 했는데 자세 연습을 잘 해놓지 않으면 일정 수준에서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멀리 있는 공의 두께가 잘 안 맞습니다 어프로치가 잘못되어 있고 큐를 반듯하게 내밀지 못하면 멀리 있는 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200점이 됐는데 그 이상 안 올라간다든가 250점이 됐는데 그 이상 안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정체되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세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결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자세를 자세 연습 뭐 발을 어쩌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부 박사의 앱 무료 앱 다운받으셔서 거기서 기초적인 지식은 거기서 습득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는 연습 실제로 어떤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부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입니다 한쪽 정사각형의 중심 여기 포인트가 찍혀 있는데 이 선상에 이 선상의 중심에 흰 공을 놓고 당점을 얘기할 때 시계방향에 비유하죠 12시 방향 투팁 그러니까 중상단 당점으로 반듯하게 쳐서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10번 했을 때 10번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밀어쳤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탕 때린 게 아니라 부드럽게 느린 속도로 밀어쳤죠 이 연습을 10번을 해서 흰 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 공과 부딪히는 즉 성공률 100%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누구에게 보여주더라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내 스트로크와 자세가 좋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무회전으로 쳤다고 생각하면 다시 제자리로 와서 부딪히겠죠 그런데 옆 회전을 사용해서 내 공을 보내야 할 텐데 보통 사람마다 조금 이 회전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구 박사는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오른쪽 1팁을 주면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의 절반 정도 온다 2팁을 주면 한 칸에서 조금 더 진행한 120% 정도의 1.2칸? 1.2칸 정도 간다 그리고 3팁의 회전 옆 회전을 많이 준 거죠 그랬을 때 두 칸에 근접하게 간다 대충 이 정도로 생각을 해놓고 최대 회전을 줬을 때 두 칸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두 칸 정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1팁에 회전을 주고 흰 점을 향해서 치면 이렇게 절반 정도 오게 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이용해서 보낼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2팁 이번에는 2팁 정도가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공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보다는 당구 박사가 훨씬 많은 연습을 했을 텐데도 이렇게 실수가 나온다는 거를 참고로 자 이제 3팁에 회전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모자랐지만 이렇게 내가 흰 공을 쳐서 비틀어 쳐서 여기서 비틀어 친다는 건 Q를 비틀다는 것이 아니라 공의 정면이 아닌 곳을 쳐서 1팁일 때 여기 2팁일 때 여기 3팁일 때 이 정도의 각도로 보낼 수 있고 그 각도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도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공을 회전을 주고 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쿠션에 대해서 멀리 멀리 있는 경우 회전을 주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반듯하게 보내는 연습도 좋은 스트로크와 자세와 회전을 정확하게 늦는 연습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만 연습하면 이렇게 멀리 있었을 때 회전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쪽 코너에서 원 투 쓰리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그림이 살짝 틀렸지만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단 쿠션의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그리고 원 투 이 날 부분에 날 부분에 맞고 이렇게 반대쪽 코너로 진행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쓰리 쿠션을 칠 때 코너로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궤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전을 넣는 연습을 할 때 이 궤적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쓰리 쿠션을 칠 때도 도움이 될 테니까 미리 이 연습을 이 배치 이 그림을 가지고 회전 넣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점은 2시 방향 2팁 정도 그러니까 회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죠 적절히 많은 2시 방향 2팁 정도의 회전력으로 여기를 향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회전을 이만큼 줬고 스쿼트가 일어날 것도 감안하면 이 정도를 겨냥해서 큐를 찌르면 아마도 흰 공의 중심은 이 흰 점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겨냥을 해서 이 라인대로 내가 보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회전을 주고 쳐서 이 라인대로 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방향에서도 반대 방향이니까 이번에는 10시 방향 2팁에 큐는 반듯하게 좀 전에 코너에서 여기를 향해서 쳤는데 이번에는 코너가 아닌 코너에서 한 포인트 옮긴 여기서 똑같은 곳을 향해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냐면 당구대는 직사각형인데 아무렇게나 생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2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코너에서 한 칸 떨어진 곳으로 왔잖아요 치는 곳은 똑같은 곳을 쳤고 그러니까 도착하는 곳이 여기서 여기를 쳤을 때 여기에 도착했는데 한 칸 떨어진 이곳에서 똑같은 곳을 쳐서 도착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비율이 정사각형 2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생겨먹은 사각형과는 규칙성 있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너에서 한 포인트 떨어진 곳에서 이 3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한 칸 벌어진 코너에서 한 칸 떨어진 이곳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칠지를 쳐보겠습니다 2시방향 2팁에 겨냥하는 것은 3포인트 좀 짧게 떨어졌죠 좀 짧게 떨어졌는데 이런 것을 이런 규칙성 공이 굴러가는 것의 규칙성을 이용한 것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주로 대대에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중대는 조금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라는 당구용품이 대대에 비해서는 좀 정교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살짝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터무니없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공 하나 정도 벗어났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코너에서 출발해서 코너로 보냈을 때 회전을 2팁이라는 회전 3팁은 많은 것이고 1팁은 조금 적은 것이고 2팁은 줄 만큼 주는 회전이잖아요 2팁이라는 회전 즉 저는 보통 2시방향 2팁이라는 회전을 많이 쓰는데 2시방향 2팁에 줄 만큼 준 회전으로 코너에서 코너로 쳤을 때 어디로 오느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300점이 되려면 뭐 100치는 사람이라면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300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쳐보겠습니다 2시방향 2팁 스트로크는 반듯하게 조금 짧았지만 조금 짧았지만 큰 차이 안 나죠 제가 좀 너무 살살 친 것 같은데 한번 세게 쳐보겠습니다 대회전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세게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궤적 알기 쉽지 않아요 코너에서 코너를 치는 이랬을 때 이 신공이 절반으로 오지 않고 여기로 절반으로 보다 조금 넘치는 곳으로 오는구나 그리고 이쪽의 절반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맞고 이렇게 오는구나 자 이것은 이것은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코너에서 3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2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고 이 두 번째 포인트의 날 부분에 맞고 코너로 간다고 첫 번째 배치에서 알려드렸죠 그것을 연상하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암기한다기보다 이해하는 것만으로 남들보다 쉽게 당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연습을 왜 할까요 이걸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론적인 학습을 함과 동시에 스트로크 연습을 겸하기 위해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스트로크 연습 해야 할 바에는 이러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 꼭 먹고 알먹기죠 스트로크도 연습하면서 이론적인 습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당구박사가 일부러 골랐으니까요 이거 하면서 스트로크 연습까지 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비스트로크 연습 내 공을 반듯하게 쳐서 내 큐와 다시 부딪히게 만드는 그 스트로크 연습부터 그리고 궤적을 외우면서 궤적을 암기하면서 하는 스트로크 연습 까지 했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배치입니다 마지막 배치인데 이것 또한 스트로크 연습을 겸하면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이것이 정사각형입니다 이쪽 정사각형 그런데 이 빨간 공의 위치가 세 칸 세 칸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있습니다 빨간 공이 거기에 놓고 내 공은 빨간 공의 오른쪽 끝과 흰 공의 중심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 공의 위치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동영상 화면에도 보이지만 이 거무티티한 영역이 있죠 이게 사실은 빨간색인데 빨간 공이 있는 이 빨간 영역 안에 빨간 공이 있고 내 흰 공과 빨간 공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수직이고 그랬을 때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2분의 1 두께를 밀어치면 원쿠션 투쿠션 맞고 흰 공은 이 빨간 공의 여기 맞고 득점하든 이쪽 맞고 득점하든 직접 맞든 이 빨간 공을 맞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 부드럽게 쳐줍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 공이 그럼 여기 있을 땐 어떠냐 여기 있을 땐 어떠냐 이것도 12시 방향 투팁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 2분의 1보다 살짝 두껍게 맞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거는 앞돌리기를 이용해서 공을 모을 때나 앞돌리기를 이용해서 쓰리쿠션으로 득점을 할 때나 매우 유용한 팁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300점이라면 300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기본기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번 쳤다고 하고 그럼 이걸 이 배치를 가지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이 배치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를 갖추는 연습이기 때문에 때려치지 않고 중상단 당점을 부드럽게 곧게 치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득점이 되었을 때 이 공이 따라 내려오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공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 이 두 공이 벌어지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번엔 빨간 공이 좀 더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가 1, 2, 3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점 쳤나요? 한 5, 6점 쳤나요? 이렇게 하나의 배치를 가지고 빨간 공이 이렇게 있으면 마치기 어렵지만 너무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번 치면 9번 이상 성공해야 합니다 300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것만 성공해서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치를 만났을 때 얘를 오른쪽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살짝 두껍게 맞췄을 때 내 공은 이렇게 득점이 되지만 이 공은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을 모을 수 있는 찬스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두 공을 모아서 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은 가까이 모였죠 이렇게 되면 연속 득점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공을 모으면 모을수록 장타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 쳤을 때 성공률은 90% 이상 에버리지는 한 번 칠 때마다 3점 이상은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3점 이상 치기 위해서는 공을 모으려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에버리지 3점 이상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공을 흩어놓은 상태에서 3점 이상 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 득점을 할 때는 다음 공을 어떻게 치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치가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배치 중에서 조금 전에는 내 신공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신공을 이렇게 놓고 이제 내 신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점자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일단 회전을 많이 줍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2분의 1보다는 2분의 1보다는 좀 얇은 두께를 겨냥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도 옛날에 당구를 잘 모를 때 그럴 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 있었을 때 무회전 2분의 1 맞추면 여기 온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데 그렇다는 것은 이 배치와 이 배치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내 공과 빨간 공의 기울기만 이 기울기만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이만큼의 회전 2분의 1을 마치되 이만큼의 변화를 회전으로 만회를 하면 신공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회전량을 연습했잖아요 이만큼이라는 건 뭐였죠 이만큼의 회전량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회전력이라는 것은 원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옆 회전 원팁으로 얘는 여전히 두께 2분의 1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원팁의 회전 그리고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개량해서 조금 얇게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살살 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완전치는 않죠 이제 이걸 득점하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이것을 득점도 하면서 공까지 모으는 방법은 없겠나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옆 회전 원팁인데 당점을 살짝 올리고 그만큼 두께를 조금 더 써도 내 공의 당점을 좀 올렸기 때문에 살짝 휘어 들어가면서 여전히 1로 오지만 이 공만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올 겁니다 이쪽으로 당점을 2시 반향 1시 반 정도로 올리고 빨간 공을 조금만 더 두껍게 쳐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내려오면서 공이 좋아졌죠 이제 연속 득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연속 득점이 가능할지는 당구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차차 알려드리겠지만 역시 연습을 통해서 터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르쳐줘서 일일이 다 알려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90% 이상 제가 쳐보니까 100%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0점을 목표로 한다면 그리고 10번 쳤을 때 연속 득점의 평균은 3점 이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연습을 기록을 하면서 한다면 금방 실력이 좋아질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 너무 길게 했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변이 없는 이상 또 2회 하겠습니다 당구 박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당구 박사가 만든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홍보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당구대 위에 교재 내용이 보이죠 이것을 스크린 당구 연습기 저는 b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당구를 친다 그러면 300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었는데 옛날에 생마음이 남들보다는 좀 잘 치고 싶다 그리고 좀 제대로 알고 치고 싶다 그리고 좀 나도 좀 아는 척 좀 하면서 마세이도 찍어가면서 좀 할 거 하면서 당구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장 빠른 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당구 박사 당구 클럽에 오시면 이렇게 모든 테이블에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연습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니까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부천 신중동역 당구 박사 당구 연습장으로 찾아오시고요 멀리 사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 다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의 교재를 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당구장에 가셔서 그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하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주변에 당구 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50점 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150점을 몇 년 동안 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한 20, 30년 동안 150점 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당구라는 것이 대충 연습해 가지고 실력이 향상이 빠르게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지 빠르게 지속적으로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느냐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좋은 배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세로 연습했을 때 자세가 안 좋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벽에 부딪힙니다 300 올라가려면 나쁜 버릇을 빼야 됩니다 나쁜 버릇을 잡고 좋은 자세로 다시 연습해야 결국 뛰어넘어서 300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에 많이 투자하면 맨날 당구만 치면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당구박사가 제시하는 것은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치를 가지고 반복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구공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두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해진 배치를 잘 연습 안 하죠 대충 난타 치는데 만타를 치기 때문에 연습은 많이 했지만 실력은 않는다는 겁니다 빠르게 실력 향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스마트폰 교재이기 때문에 이 이상 좋은 교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구박사밖에 이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책까지 들고 다니면서 당구장 가서 연습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구박사 앱 하나 설치하면 300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 배치도 공략법 다 들어 있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니까요 300점을 목표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료 앱이든 유료 앱이든 당장 구입하시고 다음 레슨까지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